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바로바로 짜잔 데일리샷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매부가 이거 추천인 코드 줄 테니까 이거 써서 가입하면 나한테도 5천원 그리고 매부한테도 5천원을 준대요. 뭔가 하고 갔더니 술을 살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술을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이 돼서 가게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많은 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거를 이정도 마진을 남길 거고 누군가는 이정도 마진을 남길 거고 다양한 주류샵들과 가게들이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은 술을 검색해서 직접 픽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을 제가 잘 못하니까 몰랐다가 매부 통해서만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다양한 술들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지난해 이탈리아에 갔을 때 발폴리첼라라는 지역에서 구매했던 그쪽이 이제 아마론의 와인들인데 발폴리첼라 쪽 와인이 제일 가장 많더라고요. 술도 잘 못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DOC 등급 DOCG가 이제 더 위에 등급이긴 한데 DOC 등급 그만큼 이 와인은 굉장히 가성비 있게 샀습니다. 19,500원에 나와 있던 거는 제가 5천원 적립금 그 처음에 이제 가입했을 때 받는 것까지 14,500원에 이 와인을 구매를 했고요. 2020 빈입니다. 발폴리첼라 클라시코 니콜리스 클라시코고 12.5도 정도 가장 기본 와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매부한테 보여주니까 매부가 이 와인 먹어봤는데 아마론의 느낌은 안 날 거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아마론에는 좀 더 한 등급 위에 고급진 그런 와인이니까 하지만 저는 발폴리첼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직도 설레요. 그 지역에서 3박 4일 동안 자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와인도 제가 처음으로 제가 마시기 위해서 산 와인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자리에서 마시지는 않을 거고 여러분들께 그냥 데일리샷이라는 이 어플 소개를 해드릴 겸 내돈내산입니다. 소개를 해드릴 겸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데일리샷 추천인 코드 저 넣어주시면 완전 땡큐고 제 코드를 하나 여기다 지금 다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코드 넣어서 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넣어서 저 5천 원씩 받게 해주세요. 안녕.